지난해에는 3일간 총 5만 명의 관객이 행사장을 찾아 화제를 모았으며, 올해는 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바루 코리아가 스바루의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문화 마케팅의 일환으로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기도 이천시 지산 포레스트 리조트에서 열리는 지산밸리 록 페스티벌 2010에 스바루 차량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지산밸리 록 페스티벌은 세계적인 록밴드인 뮤즈, 메시브 어택, 패샷 보이지를 비롯해 장기화와 얼굴들, 사무선 버터플라이 등 국내외 쟁쟁한 뮤지션들이 참가하며 올여름 가장 기대되는 페스티벌로 손꼽히고 있다. 스바루 코리아는 행사장의 2010 어트랙티브 어택 스바루를 컨셉으로 파티 분위기를 연출하는 블랙 앤 화이트 톤의 부스를 설치하고 대표 세단인 레거시와 커브 모델인 아웃백, 도시명 컴팩트의 유비인 포레스터 등 블랙 색상의 차량 3종을 전시해 록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이에서 30대 젊은 층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또한, 전시부스 옆에서 문화상품권과 폴딩형 여행용 가방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다트게임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지산밸리 록 페스티벌 2010에 전시되는 2010년형 레거시는 스바루의 대표적인 중형 스포츠 패밀리 세단이다. 3에서 4천만원대의 수입차 중 유일한 상시 사륜구동 세단 모델로 최근 일본 신차평가 프로그램 젠캡에서 9월 11년도 그란프리를 수상했다. 2010년형 아웃백과 포레스터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푸즈로부터 2010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되는 등 3개 유수기관의 각종 상을 휩쓸며 그 안전성을 입증받은 모델이다. 3가지 모델 모두 스바루의 핵심 기술인 대칭형 AWD 시스템과 수평 대항형 박사 엔진을 장착, 파워풀하면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자랑한다. 스바루 코리아 최승달 대표는 보다 다양한 고객층에게 스바루라는 브랜드를 알림과 동시에 스바루가 추구하는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전시장에서 벗어나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보다 친숙한 브랜드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